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명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 길 어디서나 내게 들리는 하나님 받을 주님 이야기 그 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정해지는 사람 내게 이만 주님의 능력 날 바라보는 밤에 그 너를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능력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롭게 하신 사람 나 찬양해 내게 들리는 하나님 받을 주님 이야기 그 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만세가 성만이네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꽃자락에서 정해지는 사람 내게 이만 주님의 능력 날 바라보는 밤에 그 너를 고치셨네 날 바라보는 밤에 그 너를 고치셨네 나의 은혁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롭게 하신 사람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롭게 하신 사람 나 찬양해 나의 은혁한 주님 간AKE insanlar 나의 은혁한 주님 자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